4기 자계결전 형가는 윗나라 사람이다. 그 선조는 제나라 사람으로 윗나라로 옮겨가자 윗나라 사람들은 그를 경경이라 했고 연나라로 가자 연나라 사람들은 그를 형경이라 불렀다. 형경은 독서와 검술을 좋아해서 그곳으로 윗나라 원군을 설득했으나 위원군이 등용하지 않았다. 그 후 진나라가 윗나라를 쳐서 동군을 설치하고 원군의 친족을 옮겨 야왕에 복속하게 했다. 형가가 유차해서 머물 때였다. 개섭과 검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섭이 성을 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형가가 나가버리자 누군가 형경을 다시 부르자고 했다. 개섭이 말했다. 방금 나와 검술을 논하다가 말이 안 됐기에 내가 그를 노려보았소. 한 번 가보셔. 그는 떠나버리고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요. 사람을 시켜 집주인에게 가보게 하니 형경은 이미 수레에 올라 유차를 떠나고 없었다.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개섭이 말했다. 분명히 떠났을 거요. 내가 좀 전에 그를 노려봤소. 형가가 안단에서 지낼 때 노구천이 형가와 장기를 뒀는데 판을 다투다가 노구천이 성을 내자 형간 흥하고는 떠나서는 다시 오지 않았다. 형가는 연나라로 가서 연나라의 개백정과 축을 잘 타는 고점리와 사겼다. 형가는 술을 즐겨 날마다 개백정과 고점리와 연나라 시장에서 술을 마셨다. 술이 얼큰해지면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형가는 소리 맞춰 거기서 노래했다. 이렇게 놀다가 끝나면 눈물을 흘렸는데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했다. 형가는 비록 술꾼들과 놀았지만 사람 대문 침착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 지후들 사이를 오가면서 모두 현자나 호걸들과 사겼다. 그가 연나라로 가자 연의 저사 전광선생도 그를 잘 대우했으니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서였다. 얼마 뒤에 연나라 태자 단이 진의 인질로 있다가 연으로 도망쳤다. 연의 태자 단은 원래 조나라의 인질이었는데 진왕 정이 조나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단과 사이가 좋았다. 정이 즉위에서 진나라 왕이 되자 단은 진나라의 인질이 됐다. 진왕이 연의 태자 단을 잘 대우하지 않으므로 단은 원한을 품고 도망쳐 돌아왔다. 돌아와 진왕에게 보복하려 했으나 나라가 작고 힘이 없었다. 그 뒤 진나라는 점차 화산 동쪽으로 출병해서 제, 초, 삼진을 치면서 점차 제후국들을 잠식했다. 그 세력이 연나라에 가까워지자 연의 군신은 모두들 재앙이 닥칠까 두려웠다. 태자 단이 그걸 걱정하다가 태부 국무에게 물었다. 국무가 대답했다. 천하가 진나라 땅이 돼서 한, 위, 조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으로 견고한 감천 고쿠가 있고 나무로는 비옥한 경위강이 있으며 풍요로운 파 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농총의 산이 있고 왼쪽에는 관효의 험곡이 있습니다. 백성은 많고 병사들은 사기가 넘치며 무기와 장비도 넉넉합니다. 진나라가 쳐들어올 뜻이 있다면 장성의 남쪽과 역수강의 북쪽은 안전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능멸을 당했다는 원한으로 진왕의 노염을 사려고 하십니까? 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국무가 대답했다. 우선 쉬시면서 생각해 보시지요. 얼마 뒤에 진나라 장군 번호기가 진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낭명하자 태자는 그를 받아들여 숨겨주었다. 국무가 간했다. 안 됩니다. 포악한 진나라 왕이 연나라의 원한을 가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오싹합니다. 그런데 번장군이 있는 걸 알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일컬어 굶은 호랑이 앞길에 고기를 둔다고 하오니 절대로 화를 면기 어렵습니다. 관중이나 안자라 해도 별 대책이 없을 겁니다. 태자께서 속히 번장군을 흉노한테 분해서 구실을 없애야 합니다. 서쪽으로는 삼진과 맹약을 맺고 남쪽으로는 제나라 초나라와 연합하며 북쪽으로는 선우와 친교를 맺으십시오. 그런 뒤에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태자가 말했다. 태부에게 책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잠시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번장군은 천호에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나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나는 강한 진나라의 위협 때문에 불쌍한 저 친구를 버릴 순 없습니다. 흉노에게 보낸다면 그건 단지 제 목숨이 끝날 때입니다. 태부께서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국무가 말했다. 위험한 짓을 하면서 안전함을 찾고 화를 만들면서 복을 구하고 계책은 얕으면서 원망은 기쁨 한 명의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국가의 큰 피해를 생각지 않는다면 이는 이른바 원한으로 재앙을 더하는 짓입니다. 기러기의 깃털을 화로의 숯불 위에 놓으면 한순간에 타버립니다. 그런데 독수리나 매 같은 진나라가 포악한 분노를 터뜨린다면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나라에 전광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 되면 생각이 깊고 용감하니 함께 의논할 만합니다. 태자가 말했다. 태부의 말씀대로 전광선생과 사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국무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국무가 가서 전광선생을 만나 말했다. 태자께서 선생과 국사를 논하려 하십니다. 전광이 말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태자를 만나러 갔다. 태자는 전광을 맞아 뒷걸음으로 안내하더니 무릎을 꿇고 자리를 깔며 앉게 했다. 전광이 자리에 앉고 주위에 아무도 없자 태자는 자리를 옮겨 앉으며 말했다. 연나라와 진나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생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이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존마가 기운이 왕성할 때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노고새하면 둔한 말도 그것을 앞선다고 합니다. 지금 태자께서는 제 젊은 시절 말만 듣고 제 정력이 다 고갈됐음은 모르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나란 일을 논하지는 못하더라도 저와 친한 형경은 쓸만합니다. 태자가 말했다. 선생의 소개로 형경과 교유하고 싶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전광이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바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태자가 문까지 배웅하며 당부의 말을 했다. 제 말이나 선생이 한 말은 나라의 중대사이니 선생께서는 누설하지 말아주십시오. 전광이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겠습니다. 전광이 곧장 가서 형경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와 친하게 지내는 사실은 연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네. 지금 태자가 내 젊은 시절 얘기만 듣고 내 머머님이 늙었음을 모르더. 송구스럽게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연나라와 진나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생이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했네. 나는 자네를 남이라 여기지 않고 태자께 추천했으니 왕궁에 가서 태자를 뵙길 바라네. 형경이 말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광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어른은 초신에 있어 남이 의심할 일은 하지 않는다 하네. 지금 태자께서 내게 나는 말은 나라의 중대사이니 선생께서는 누설하지 마시라고 했네. 이는 태자가 나를 의심한 것이니 남의 의심을 받을 일을 하는 것은 절기에 있는 자의 초신이 아니네. 하며 자살로 형경을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자네가 어서 태자에게 가서 전광이 이미 죽었으니 누설될 일 없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형가가 태자를 뵙고 전광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전광의 말을 전했다. 태자는 두 번 절한 뒤 무릎을 꿇고 무릎걸음으로 눈물을 흘리더니 한동안 있다가 말했다. 내가 전광선생께 당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중대사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오. 전광선생이 죽음으로 비밀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 나의 본뜻이었겠소. 형가가 자리에 앉자 태자는 일어나 절하며 말했다. 전광선생은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모르고 그대를 만나 말할 기회를 줬소. 이는 하늘이 연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오. 지금 진나라는 탐욕의 마음이 있어서 그 욕망이 만족될 리 없어. 천하의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지역의 왕들이 다 신하가 안 된다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오. 지금 진나라는 한나라 왕을 사로잡고 그 땅을 전부 차지했어. 또 군사를 일으켜 남쪽 초나라를 치고 북으로는 조나라에 이르렀소. 왕전이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장과 업으로 갔고 이 신은 태원 운중으로 출병했소. 조나라는 진나라에 저항할 수 없어 분명히 신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신하국이 되면 화가 곧 연나라에 미치오. 연나라는 작고 약해서 여러 차례 전쟁에 패했는데 이제는 전국이 다 나서도 진나라를 감당할 수 없어. 제후들이 진나라에 복종하고 감히 연합하지 못하고 있어.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정 천하제일의 용사를 구해서 진나라에 파견해서 큰 이익으로 유혹하는 게 좋을 듯하오. 진왕은 탐욕스러워서 분명히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만약 진나라의 왕을 위협해서 빼앗은 지후들 땅을 돌려주게 하면 조말이 재환공에게 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결과가 되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를 찔러서 죽여야 하오. 진나라 장군들은 밖에서 전쟁을 하느라 내부에서 난이 발생한다면 군신이 서로 의심을 하게 될 거요. 그 사이에 제후들이 연합한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깨트릴 수 있어.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희망인데 이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을 모르니 형경이 그 일을 고려해 주기 바라오. 한참 후에 형가가 말했다. 그 일은 나라의 중대사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능력이 없어서 사명을 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태자가 앞으로 나가 절을 하면서 사양하지 말기를 부탁하자 결국은 승낙했다. 그리고 형경을 높여 상경으로 삼고 상급 숙소에 머물게 했다. 태자는 날마다 관사로 가서 테레의 음식을 접대하고 때로는 진귀한 선물을 주었다. 수레와 말, 여인을 형가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그렇게 오래 지나도 형가는 출발할 뜻이 없었다.